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 쉐보레 임팔라 3.6 LTG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 시기에 주행거리는 6만 7천 키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살균소독 인증 안심 충고차입니다. 다음으로 빛내 살펴보겠습니다. 빛내 쪽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범퍼 쪽도 한번 쭉 컨디션 확인해보시면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림 끝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4.53mm 5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역시나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림 끝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5.60mm로 65% 이상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보겠습니다. 테일 램프 보시면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뒷쪽 휠, 림 끝 쪽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도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고 사이드미러 안쪽 보시면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림 끝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7,512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 핸들 열선, 블루투스 있습니다. 보시면 전동 핸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핸들 왼편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있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위쪽 썬루프 볼게요. 보시면 썬루프 역시나 작동도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이셔 볼게요. 모니터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절 가능하고요. 보시면 핸드폰 충전도 사용 가능합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봉 시트 양쪽 동일하게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시트 살펴보시면 손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바닥에는 코에 매트 깔려 있습니다. 전자제품 사용 가능하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 컵홀더, 팔걸이, 그리고 열선 시트 있고 다양하게 조작도 가능하겠습니다. 선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부터 확인해 볼게요.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접촉량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쪽 타이어도 볼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쉐보레 임팔라 3.6LTG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